3호 뮤직 출판사 2쪽으로 전쪽으로 핑팡핑팡 스페셜 2, 2초래 왕따팡따 핑팡핑팡 스페셜 바이엘이 어려운 꼬마 친구들 주목해주세요. 테크닉이 어려운 친구들도 주목해주세요. 나 이제 동요가 조금 지겨운데 하는 꼬마 친구들도 주목해주세요. 이번에 3호 뮤직 출판사에서 정말 정말 열심히 만든 캔디팡팡 꼬마 동요집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캔디팡팡 꼬마 피아노 동요집인데요. 제가 오늘 꼬마 친구들에게 머리에 쏙쏙 박히도록 알려드릴테니까요. 집중하고 봐주세요. 이 캔디팡팡 꼬마 동요집은요. 과일 1권에서 2권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이렇게 좌라라라 열어보면 세상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목록들이 이렇게 쫘르르르 있는데요. 어마어마어마. 근데 이 동요집은요. 그냥 동요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이쌤, 희순쌤께서 만든 독창적인 창작곡도 들어있고요. 또 익숙한 곡들도 살짝 개사를 해서 내가 알던 곡이랑 살짝 다르네? 좀 신박한데? 그런 동요곡집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딱 펼쳐보면요. 무선악보로 시작하는 정말 쉬운 동요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연습체크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사탕, 케이크, 리스크림. 헐! 그러면 이제 포도알 안 채워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겨운 포도알도 노노. 이제는 캔디팡팡 동요집과 함께 귀여운 캔디들을 색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캔디팡팡 동요집을 사면 책 속의 책, 최신 가요들을 또 묶어놓은 부록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캔디팡팡으로 공부하고 피아노 실력도 팡팡 느는 꼬마친구들이 되어봐요. 그럼 안녕! 준비됐나요? 네! 모기 잡으러 가자! 호연의 목소리로 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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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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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